농연입니다. 시즌 사진 이게 8월 9일 날짜입니다. 8월 9일 제가 늘 표현하지만 8월에 받는 거랑 9월에 받는 건 다릅니다. 8월에는 파쇄라든지 그리고 물을 좀 더 댈 수 있는데 9월에는 파쇄도 잘 안 맞고 물을 뱉을 때 마르는 속도라든지 그런 것도 안 맞습니다. 웃기까 하시는 분들은 이틀만의 방법이 있어야 된다. 그런 표현을 늘 합니다. 8월 31일 덩굴이 좀 사가야지 파쇄가 잘 된다. 이렇게 보면 돼요. 9월 13일 여기 이렇게 하는 이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? 보험 무식포를 좀 더 높이를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. 이렇게 보면 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참외 씨앗이 다 발화가 되는 게 낫다. 이렇게 표현합니다. 왜? 참외 씨앗이 있으면 두더지가 많아진다. 이것도 하나의 기준점이고 10월 27일 여기 참외랑 호박을 다르게 심는 게 좋다. 왜? 온도가 다르니까 식물이 크는 온도가 다릅니다. 그래서 좀 다르게 심어서 나중에 접목을 하면 된다. 이런 표현. 호박이랑 참외는 다릅니다. 자 11월 7일 뜨거우면 패드 여생용 아직 열월 됩니다. 자 11월 7일 접목도 했고 접목하고 집게 빼고 대가리 맞고 범포 나가는 그런 시간도 계산을 해보세요. 항상 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뿌리가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느냐 그것도 체크해보시고 자 그런 기준점이 계속 나와야 돼요. 자 12월 1일 날 이제 범포 왔네요. 좀 일찍 갔겠다. 11월 한 25일? 그죠? 범포 왔고 어때요? 찝었나? 찝었네. 찝으면 온도가 바뀐다. 인정하세요. 온도와 습도가 바뀌는 겁니다. 자 뭐 그냥 문제없으면 갑니다. 근데 생육에 문제가 온다면 푸는 게 맞다. 이런 표현 자 11월 14일 쭉쭉 큽니다. 그리고 9메달 10메달 11메달 하우스에 따라 또 크는 속도도 다릅니다. 그것도 고민하시고 자 신초 신초가 이제 얼마나 튼튼하냐 약하냐 이것도 고민하시고 자 너무 약하게 나오면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오기 때문에 어느 성까지 결국은 안 크면 풀어야 됩니다. 이게 중요한 포인트 자 11월 11일 자 이런 식으로 너무 추우면 못돼집니다. 못돼지면 꽃은 분명히 더 잘 옵니다. 근데 너무 못돼지면 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사니 안 사니 이게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자 열매 열매 여기 있다. 자 1월 22일 열매 체크하시고 아시는 열매가 기준이죠? 그 다음 어까리 달까 말까 이렇게 기준 잡으면 되고 1월 21일 자 열매 크는 중이고 자 순의 양 체크하세요. 순이 너무 많아지면 안 되니까 자 이러면서 이제 2월달 2월달 자 열매 많이 커졌다 자 2월 5일 자 2월달 넘어가면서 이제 어까리를 하나 닦아 막아 판단을 해야 돼요. 어까리님을 순이 많아지면 달아야 돼. 광고에 없어. 그리고 흰가루가 많아진단 말은 춥다는 얘기에요. 내 하우스 조건이 춥다는 거야. 바람 불면 좀 일찍 덮으시고 흐리 숲다는 바람이랑 많이 이어집니다. 바람으로 인해서 2차 폐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자 색깔 나고 2월 16일 어까리죠. 아씨 어까리 아씨 어까리 있고 자 아씨 어까리 그 다음 그 다음은 어떻게 할지 판단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저는 아씨 어까리 어까리 한 개씩 다는 걸 좀 권합니다. 그래 하면서 2월 한 20일 지나면서 벌이 달아주면 되지 않느냐 3월 1일 10일 그 때 좀 낮게 달리기 시작하면 된다 이런 표현 자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됩니다. 그게 자 3월 19일 자 이 전체 흐름이 정말 중요합니다. 흐름을 알아야지 플러스 마이너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3월 19일 음 3월 26일 자 열매 계속 따라가시고 자 3월 31일 이거는 균이죠. 균 자 균 체크하시고 이건 총체 아유 총체 많죠. 얘들 다 총체잖아요. 이런 것들 자 요것도 한 번씩 쳐야 되고 식물이 약해지면 총체가 더 많아집니다. 그리고 물을 좀 더 체크해 보세요. 총체 심해요. 많이 자 4월 8일 몽땅봽땅 난리죠. 결국은 5월달에는 수량이 확 증가합니다. 어떤 종자든 간에 얘는 알찬일 겁니다. 알찬 자 4월 13일 골물됐고 자 누가 뭐래도 물이 맞아 수량이 증가한다. 흰가루를 다시 표현하지만 증물이 약해지는 겁니다. 바람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약해진다. 자 4월 14일 이 균이 계속 같이 가네요. 4월 24일 자 요들은 뭐 4월 말 4월 20일 5월 이때 좀 낮게 따섰겠다. 자 5월 13일 순위 이제 높이 체크하시고 순위 너무 높아지면 안 돼요. 쉽게 이제 무덤 같은 느낌 나면 안 된다. 이런 얘기입니다. 이건 뭐 흰가루지 뭐 흰가루 무덤 같이 되면 결국은 순환에서 문제가 와. 그러면 2차 페이가 온다. 5월 27일 자 그런게 중요합니다. 5월 30일 짜잔 6월 5일 그렇게 순위 많지는 않아요. 하여튼 유럽자면은 뭐 한동이 뭐 1200, 1300 왔다 갔다 한다. 이렇게 보면 됩니다. 좀 더 잘하면 1400, 1500 이것도 총채입니다. 총채 6월 5일 총채가 이제 신초에서 피해를 뭐 안 된다. 이런 얘기 자 2차 6월 21일 자 이제 7월 18일 확실히 5월, 6월, 7월 갈수록 순위 많아지잖아. 왜? 습하니까. 이거를 일교차는 겨울에서 나타난 현상이고 지금은 근본주에 습해요. 습해. 습해. 증발이 세지니까 습해. 습해. 자 그렇게 보면 돼요. 자 습하면 열매가 나빠지고 이렇게 온실이 또 많아진다. 우리 온실님들. 근데 올해는 온실이 그렇게까지는 안심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결국은 농민들이 무언가 방법을 찾아낸다는 거지. 그 인종을 저는 이제 약을 치는 방법에서 차이가 좀 더 나타났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. 자 고운 다습에서 좀 더 더 식물이 세족했다. 이렇게 보면 됩니다. 자 됐죠? 자 이런 흐름을 계속 따라가세요. 자 항상 잘 되길 바라봅니다.